성주 성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조선시대에 살다 가신 서산대사 또 성경을 일으키셨고요 그분의 생물연대가 1520년에서 1601년에 살다 가신 고승 중에 또 고승이십니다. 그 시대에 외란으로 인해서요 어지러운 우리 현세를 서산대사께서 그때 법명이 휴정이었다고 해요 실유자에 고유할 정자를 써서 휴정스님이셨고요 스님이 어떻게 출가를 했을까라고 들어가보면요 9살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에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친척의 손에 이끌려서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을 보시고 급제는 못하시고요 시험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때 금강산인가 그쪽으로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출가하셔서 젊은 시절에 공부를 하고 계시다가 그때 마침 굉장히 국가적으로 외단의 침입에다가 막 승려들도 이제 방태가 안 좋았죠 그때 시대가 숙류 업불 예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였기 때문에 승려들의 위상이라는 것은 땅에 떨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시대에는 핍박을 받았고 승복도 제대로 입지 못할 정도의 그런 형편이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서산 휴정 스님이 그때 본명이 휴정이었으니까 휴정 스님이 이제 승병을 일으킵니다. 한 1600여 스님들을 대장에 앞장서서 승병을 일으켜서 승려들 결집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때 평양 성능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런 공력이 있어서 이제 간직을 하나 얻으셨는데요. 그때 한 7년 정도 간직 생활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나오셔서 이제 뭐 다시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스승을 만나고 그때 이제 어느 날 낮에 불현떡 갑자기 이제 돌을 돌을 깨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경도 보셨고 공부 수행도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다구름 소리를 듣고 크게 깨달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그때 당신이 이제 그를 이제 하신 것이 이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백 이게 머리털 발백이죠. 머리는 희나 말이죠. 발백 비신백 이 말이야. 마음은 힐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은 희지 않다. 머리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저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흰데 나이 50, 60이 되면 머리가 희잖아요. 자 머리는 힐 수 있지만 마음은 마음은 희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나이는 70인데 마음은 20대다 이런 말씀 하셔요. 자 그렇게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백 비신백 머리털은 희나 희끗희끗 하나 마음은 희지 않고 안타고 뭐라고요? 고인 옛사람이 증 일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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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일직증에다가 이렇게 사람인을 딱 넣으면 중승 자가 돼요. 중승 옛날부터 승은 조금 빨리 사람보다 빨리 뭘 안다 이래서 그렇게도 했어요. 어쨌든 이런 사람인을 빼면 일직증이 되는데 일직증이 되는데 일직증이 되는데 일직이 뭐라고요? 누설했다 천기를 누설했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하늘천자 깃틀깃자 그래 옛날에 누설했어 뭘? 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 마음까지 희끗희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게 뭐예요? 비밀한 어떤 비전과 같은 거죠.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이 발백 비신병만 보면 알아야 됩니다. 고인이 증 누설 옛날에 누설했다 이 말 청기누설 해놨다 셀루자 셀설자 다 이미 옛날에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금청 내가 지금 금이라는 것은 이 서산대사가 이제 어떻게 해요? 들었다 이 말이에요. 들었다. 청! 들을 청! 들을 청! 뭐를? 일성계를 이제 닭개자 를 이렇게 썼어요. 닭개자 제가 글이 좀 악필이라서 좀 죄송스러워요. 세조자 뒤에 갑니다. 세조자 그래서 내가 이제 일성계 타구름 소리를 한번 딱 들어보니까 이 말입니다. 일성계 장부 능사필이라 이 말이었어요. 장부 장부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면 대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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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부를 뭐라 그래요? 사내대장부라 그러죠. 사내대장부 내가 아는 이제 휴정스님은 본인이 이제 비구스님이셨으니까 대장부라 하셨겠죠. 만약에 내가 이걸 썼다면 대장부라는 말은 안 했겠죠. 내가 한 승려 또는 내가 내가 이걸 들어보니 이렇게 표현을 했겠는데 이제 이 서산대사는 내 대장부의 능사필이라 능이 어떻게 했다고? 능이 이를 필 맞췄다. 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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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뜻은 내가 내가 이 소식을 한 소식을 했으니 알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일대사 인연을 해결했다. 큰일을 해결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일대사 인연을 해결했다. 이렇게 하겠죠. 일대사를 대장부 능사필이라고 만약에 휴정대사가 했다면 저는 일대사 인연을 내가 능이 해치었다. 이래서 일대사 능필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능필이라 홀득 그러니까 이게 홀이라는 게 문득 호련이 말이에요. 득 내가 이걸 어떻게 일부러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다 앉아있다가 갑자기 다 흐름소리가 대낮에 말입니다. 꾸꾸 그 소리 하나에 내가 호련이 어떻게 얻었다. 어떻게 내 마음을 봤다. 이 말이에요. 홀득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봤다. 어떤 거? 자가저 집가자의 그 밑바닥 저자 자가저라는 것은 스스로의 집 내 고향 내가 깨달아서 돌아갈 곳 그 밑바닥 그 밑바닥을 내가 이미 능 득 얻었다. 이해되시죠? 호련이 얻었습니다. 뭐 자가의 저 내 집 내 고향 집 내가 깨달아서 내가 깨달아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곳 그곳을 어떻게 드겠다. 이 말이죠. 자, 이 저자는요. 밑바닥 이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우리가 자가 한길 밑에 바다를 만약에 우에서 봤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 바다가 보여. 이렇게 하면 보인다고 하죠. 자, 밑바닥까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진짜 잘 잘 보이는 잠수함을 있고 안으로까지 들어가보면 밑바닥에 진짜 뭐가 있는지 볼 수 있죠. 그 정도로 내가 헌하게 밑바닥까지 자가 저 얻었다. 이런 말입니다. 얻었다. 두두 지 차이 두두 물물이라는 말이에요. 두두 지 두두물물이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말물자를 써서 두두물물이 뭔가 것들이 뭐 이런 말로 막 쓰는데 다만 모든 세상사 모든 사물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만 2차자죠. 2차 그러하기 다만 이러하더라. 다 이렇더라. 여러분들이 이렇더라면 아시겠습니까? 아는 자는 아 이렇더라. 내가 말이라 어떤 일을 해보니까 내 경험을 해보니까 그것은 이러하더라. 그런 말이죠. 내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내가 어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 농사는 이러하더라. 자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왜 능능이 마음에 그 자기의 마음만 깨달은 자만이 그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그러하다 뭐 그러합니까? 모르죠. 자 이거는 아는사만이 아는 말입니다. 만천 금 보장이라 이말이요. 만천이라는 거 너 엄마 아버지 좋아 엄마 얼마 천만 어 하늘만큼 땅만큼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표현하죠. 천석군 만석군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럼 만석군 천석군 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천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경전들 그러니까 금보장이라는 것은 왜 금보장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말씀에 보배로운 것을 장 감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장경각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잖아요. 경자를 써서 장경각이다 이렇게 하면 여기 각자를 쓰죠. 우리 팔만대장경을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을 장경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보배로운 것을 감췄다 이래서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장경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듯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금보에 보배로운 그런 경전들 팔만대장경들이 뭐라고요? 원래 근원 근원원자죠. 원래 이십자 원래 이 하나의 빌공자 텅빈 어떤 거라? 종이집자 종이요 같다 원래는 팔만대장경이랑 그 장경의 그 경전도 조차도 원래 이 일공지다 이 말이야. 원래 없다. 하나도 그려져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당신이 깨닫고 나서 쓴 개송이에요. 그래서 깨달을 오자 오도송 이라 오도송 그래서 휴정 스님이 80년도 1604년도에 열반을 하실 때 이런 이런 말씀을 하시고 열반을 들게 되거든요. 1604년에 이분이 제자들을 두고서 가시면서 이런 글귀를 남깁니다. 80년 전에 이 말이에요. 80년 전에 그 기자 기시야 그가 바로 이 나이더니 이 말이에요. 그가 이 나이더니 80년 후에 내가 이제 80년대 지나고 내가 이제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서 딱 보니까 후 내가 이 그더라 그 이더라 이 말입니다.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요즘은 이제 우리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도 뭐 문자나 이런 것들 또는 간혹 저한테 이렇게 메일 같은 것도 보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제인가요? 제가 뭐 이렇게 저런 이제 뭐 이렇게 글을 올려놓으니까 제가 되게 망상 떨고 있는 걸로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 고소를 많이 연구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그런지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이게 하나 따갔어요. 전락 무이 한도인 이렇게 하고 부재망상 부 구진이라 이렇게 해갖고 딱 이거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또 제가 이렇게 딱 이걸 보니까 딱 저 말씀을 아유 저한테 두고 하시는 말씀이네요. 이렇게 했어요. 전락 배움을 끊고 응? 무이 햄이 없는 뭔가 어떤 행위할 수 다른지 않는 그런 한가한 도인이 한가한 도인 그러니까 이 문문자에 이렇게 나무목자가 보이는 것은 한가로운 한자거든요. 한 도인이라는 것은 왜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농사짓고 막 자유롭게 막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걸 갖다가 그냥 한가로운 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길도자에 사람인자는 도가 완전 통담한 사람을 도인이라고 할 수만 없어요. 자기가 어떤 길에 가겠다고 마음 먹고 그 길을 자기가 어 그래 나는 이 길이야. 나는 이제 이 길로만 갈 거라고 하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가로운 도인 할미 없는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그런 그런 도인이 만약에 있잖아요. 망상을 끊어 망상을 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복잡한 생각들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그렇죠. 망상을 제자 부재 뭐 딱 없애버리지 못한다면 부 부 부 부 진이다 참담을 구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음 제일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이 길을 가려고 마음 먹고 이 길을 내가 가요. 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해요. 여러 사람들이 해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게 틀립니다. 이게 맞습니다. 라고 이런 사람이 말을 하지만 그걸 다 자기가 해서 자기의 길에서 도움을 받고 나름대로 그래도 갈 수 있는 그래서 망상은 필요 없는 것들은 가감하게 탁 탁 쳐낼 수 있는 그렇게 가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인생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자기 인생사에 재활 망상의 보따리를 가감하게 던져 없앴을 때 그때 한 단계 더 이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걸로 나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사교 입선이다. 이 말이에요. 버릴 사자에 내가 배움을 버리고 입선 참선에 들어간다. 마음공부하는 데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서산대사에 오도송을 보고 여기는 이제 서산대사 맞으면 열관송이죠. 팔십 년 전에 기시아가 극이자 기시아가 팔십 년 후에는 아시아다. 내가 바로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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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내다. 당신이 바로 나고 내가 바로 당신이다. 그렇게 그렇게 이런 어렵지만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또 깊게 들어가서 보면 또 이해되는 그런 오도송들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들은요. 저 나름대로 쉽게 이렇게 풀어서 우리 그동안에 우리 고승들 참 우수한 고승들이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셨죠. 태어나셨다 열반에 드시고 태어나도 열반에 드시면서 하셨던 말씀들 근데 그분들은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어서 드러내놓을 내놓을 순 없었고 문자로서 전승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은 내가 그 서산대사의 마음이 돼서 또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이 돼서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사실 오늘 글을 올려봤습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이런 글을 올린다고 간혹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했어요. 한 마리 새가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없고 별 우숙함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 그 새가 우두머리가 되고 그 새를 따르는 많은 새들이 떼를 지어서 쫄쫄쫄다니다가 큰 비행기 물차 몇천 톤의 비행기를 만난다 해도 팍 치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입죠. 비행기가 그래서 그 쇠로 인해서 추락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부인들의 글을 제가 한번 새기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렸습니다. 승조였습니다.